안녕하세요. 계란이입니다. 오늘은 인복이 따라오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복이 타고난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와 저 사람 인복이 정말 타고났네. 아니면 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화법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화법? 인복은 그냥 타고나는 거지. 여러분 스몰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수기나 음료 자판기 앞에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 웨이크 타임 등에서 상대방과 나누는 한담을 뜻하는데요. 자투리 시간에 스몰테크를 적절히 나눌 줄 안다면 호감으로라도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인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잘 지켜보면 이 대화법을 스몰테크 때 잘 활용하는데요. 인복이 좋아지려면 알아야 하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네 가지 대화법. 지금 시작할게요. 인복이 따라오는 스킬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눈직과 미소를 보일 수 있는 대면하기인데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채팅앱이 생기며 우리는 메신저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도 손은 채팅화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팅앱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는 있는데요. 채팅앱이 아닌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한다면 표정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인 만큼 인사부터 시작해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바쁜지 안 바쁜지 확인하고 바쁘다면 가볍게 인사하고 바쁘지 않다면 몇 맞이 더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하지만 바쁜 사람을 붙잡고 대화를 이어간다면 오히려 관계의 역효과가 될 수 있으니 대물입니다. 즉 우리는 대면하기에서 적절한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하죠. 상대방과 꾸준하게 대면으로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은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거리입니다. 우리는 의, 식, 주 등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 맛집 음식이 진짜 맛있던가요? 네, 진짜 맛있었어요. 대화는 주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화는 금방 단절되죠. 그런데요, 현황, 느낌, 정보의 접근법으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대화를 나눌 때 더 유용합니다. 예시 들어볼게요. 평소에 음식 좀 어떻게 좋아하세요? 네, 저 먹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어쩐지 저번에 인스타 봤는데 와플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맛은 어땠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아, 그럼 그 와플, 맛있었던 와플지 어디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현황, 느낌, 정보의 접근법을 사용하면 대화를 더욱더 풍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가 전달되지 않아도 최소한 상대방을 알고 싶어 한다는 마음은 전달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대화법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제3자에게도 호감을 얻어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대화법입니다. 세 번째, 상대의 사소한 것 기억하기입니다. 여기서 대화를 하는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 생일, 혈액형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소소한 것을 기억해주는 방법이죠. 과거에 상대가 나에게 특정 과일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두리안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자투리 시간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 상대가 무슨 맛을 먹을지 고민한다면 아, 여긴 네가 좋아하는 두리안 맛이 없네 라고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세심한 사람으로 여길 거라는 거죠. 적당한 때 상대방이 무심코 얘기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티를 내주는 것은 더 큰 감동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갑니다. 여기서 꿀팁 한 가지! 기억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메모하고 컨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소문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문, 크게 긍정적인 소문과 부정적인 소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소문은 되도록이면 삼가야 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긍정적인 소문은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활발하게 떠듭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소문은 바로 칭찬입니다. 하지만 칭찬 중에서도 모호한 칭찬은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보고 집 청소하는 팁을 꼼꼼하게 잘 알려줘서 시간이 절약할 수 있었어! 라고 칭찬하는 것은 세심함과 함께 일처리 방식도 함께 칭찬하는 말이기 때문에 모호한 칭찬과는 다르게 느껴지죠. 특히 이러한 칭찬은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제3자가 본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효과도 가져다 줍니다. 자, 오늘은 인복이 따라오는 기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소한 방법이지만 상대방에게 심혈을 기울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나라는 사람을 인식시켜줄 수 있기도 하죠. 정리하면 오늘 설명한 이 기술들은 류시안 작가님의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3가지의 좋은 심리 습관이 담겨있는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seaham seaham id